옛날엔 결혼 전날 밤에 친장엄마가 시집가는 딸한테 이 명주실로 이마며 목덜미에 있는 섬터를 싹 다 뽑아줬거든. 그럼 821번도 오늘 첫날밤 치르는 거야? 아이씨 걸 아이씨. 야, 너네가 이 운동장 통째로 전세 냈어? 신경 거슬러서 시끄러워서 운동할 수가 없잖아. 운동을 귀로하나? 몸으로 하지. 하루 30분씩 유일하게 햇볕 보며 맑은 공기 마시는 시간인데 서로 좋을대로 하자고. 1512번. 너 출소에서 국회의원 출마할래? 그건 또 뭔 소리래? 아주 착한 척 어머니처럼 알랑방고 뽕뽕뽕뽕뽕 껴가면서 환심 사서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? 말 같잖아, 석은. 말 같지 않다니. 사람이 말하는데 말 같지 않다니. 그러면 내가 소냐? 당나귀냐? 시끄럽고? 자, 다음 차례. 놔!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난리방구 치는데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 거야 내가 몸소 한번 테스트해 주마. 야, 잠깐만. 뭐 하는 짓거리야? 말 했잖아. 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테스트해 본다고. 그냥 한번 해 주고 말아요 형님. 그래요. 수틀려서 툴툴거리면 우리만 힘들어져요. 오케이. 자, 그럼 면도 시작합니다. 아, 아, 아.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. 아유, 살살해. 아따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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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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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썩을, 나쁜 년 너 내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이마에 잔털을 뽑는다는 게 살짝 실수했네 눈썹이야 또 나면 되지 뭐 눈썹이야 또 나면 되지 뭐 지 눈썹 아니라고 너 그 따위로 짓거려? 난 해주기 싫다는데 얼굴 디민 건 너였어 까마귀 아픔 하다가 아래 턱 빠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니가 먼저 도전장 내밀었으니까 내가 뽄떼를 보여주지 어?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셨어 너 평생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아니 뭐 하는 짓이야? 너 이 머리칼 다 뽑아가지고 짚신을 심어갖고 내가 신고 다닐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죽고 나 죽고 야, 야, 나 이거